천부경의 기본적인 풀이입니다. 천부경, 하늘대 가르침 이시무시일 하나는 시작이면서 시작이 없는 하나이다. 석삼극 무즄본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나누면 삼극이며 다음이 없는 근본이니 하늘 하나가 하나여 땅 하나가 둘이오 사람 하나가 셋이라 일적십거 무궤와 삼천이 삼, 지이 삼, 인이 삼 하나가 쌓여 열로 거저 괴함이 없이 셋으로 되니 하늘 둘이 셋이오 땅 둘이 셋이오 사람 둘이 셋이라 대삼함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환오칠 큰 셋이 합하여 육이 되고 칠팔구가 생기며 삼과 살을 운행하여 오와 칠의 고리를 이룬다. 일묘연 만악말래 용변 부동본 하나는 묘하게 넘쳐나 만번 가고 와도 쓰임은 변하나 움직이지 않는 근본이다. 본심 본태양 악령인중 천지일 본래 마음은 본래 태양이니 밝음에 오른 사람은 천지와 하나로 맞아진다. 일종무종이의 하나는 끝이면서 끝이 없는 하나이다.